두 번째로 볼 종목은 파파파박 님께서 보내주신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단가는 2만 1,500원이고요. 5%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2.91% 상승 중에 있고요. 질문은 더 사도 될까요? 이 부분인데 ABL 바이오가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에 나타냈는데 2월부터는 이제 면역항암제 소식을 안고 오면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소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면역항암제가 임상 소식을 그때 일상에 돌입을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해온 바 있는데 앞으로를 더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지도 궁금하고요. 요청해 주신 대로 지금 더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은 전략인지도 평가해 주세요. 5%밖에 안 샀기 때문에 당연히 더 사도 되겠죠. 좋다면 5% 살 방에 안 사야 됩니다. 주식은. 20종목이잖아요. 현금 다 채우려면. 100% 먹으려면 20종목을 100% 맞춰야 되는데요. 불가능하잖아요. 한 종목도 100% 못 먹는데 어떻게 20종목 사서 100% 다 먹겠어요. 간단하죠. 이렇게 돈 버는 것은 집중하지 않으면 내 개미의 굴레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돈을 쩍건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장점이 한 종목을 타도 되고 100% 사도 되고 돈 빌려 사도 되고 아니면 50% 사도 되고 이게 장점. 언제든지 샀다가 팔 수도 있고요.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럼 장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럼 내가 그 기업을 잘 아는 기업을 비중을 기본적으로 30%는 사서 벌어야 되고 아주 좋은 기업이라면 바이오도 신약해서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한 20%나 아니면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2천만 원 정도 한 종목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코스닥은 그러면 바이오 이런 쪽은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럼 한 1억 기준으로 붙는 한 20% 정도 2천만 원 사가지고 있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바이오는. 그러놓고 바닥에 있을 때 신약이나 여러 가지 개발이 가능성하면 기본적으로 100% 이상은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ABL 바이오는 플랫폼 기업 면역감물이라든지 항암 관련된 대생 내지란도 이쪽에 임상 결과도 기다리고 여러 가지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과거에 20년도 이 코로나 시대는 이런 기업들은 수익이 아니고 유전자 이런 쪽이 진단 이런 게 수익이고 이것은 수익이 아니고 HLB처럼 같이 수익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에 지금부터 올해 정도 4월 이후부터는 암 관련된 바이오증들이 전체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진단 관련된 건 많이 빠지다 싸지 말고 예를 들어 시즌 이런 거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신약 관련된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박스건 상단을 또 3만원 또 내외를 돌파 시도를 할 걸 보여요. 재료가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바닥근이 증명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흑자전은 되고 이걸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가 살 게 아니라 기본 10%는 사야 되죠. 최소 하고 이제 나중에 한 10% 정도 좀 더 확실할 때 랠리를 한다면 10% 더 사면 되죠. 그게 일본 기준으로 보면 랠리를 하려면 2만 2천원 이상 돼야 되는 거죠. 주봉 보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주봉으로 제가 10% 정도 매수했다가 갈 때는 초기에 추가 매수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2만 지금 3천 2백원 그리고 2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위로 뜨면 뜰 때 여기 초창기에 2만 4천에 여기서 확 잡아줘야 되는 거죠. 주식을 이걸 기다리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 때 그냥 사고 팔고 해서 나오면 돼요. 이렇게 갈 때 사서 이렇게 가다가 언봉 중 끝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모르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2만 현재는 2만 3천 원은 이슈가 없으면 호재 없으면 3천 원이고요. 추가 매수 10%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2만 4천 원 이상 가면 추가 매수해서 3만 원 정도 보고 들고 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현재는 보유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3만 원